자, 이전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웹서버는 어떻게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웹서버를 스케일 아웃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웹서버에 접속하는 대상, 즉 클라이언트 쪽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예,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실 내부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는지 제가 우리 수업에서, 인터넷 수업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자, 이렇게 OpenTutorials.org라고 입력하고 주소창에다가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컴퓨터 자체는 이 OpenTutorials.org라는 저 도메인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P 주소라는 걸 통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IP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사용자 모르게 우리의 운영체제가 바로 DNS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게 OpenTutorials.org의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DNS 서버는 이 컴퓨터 운영체제에게 OpenTutorials.org의 IP는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주면 바로 그 IP 정보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여기 있는 이 서비스에 접속할 때 누구에게 접속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컴퓨터의 IP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 운영체제가 DNS 서버에게 컴퓨터1의 IP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DNS 서버는 컴퓨터1의 IP를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IP에 따라서 이 컴퓨터1에 접속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웹 서버에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8번을 또 한 대 구입하고요. 거기에 웹 서버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제 두 대의 웹 서버가 우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용자가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는 주소를 입력하면 DNS는 오픈 튜토리얼스 OIG의 주소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DNS 서버가 이 사람에게는 컴퓨터8번의 IP, 즉 이 컴퓨터의 IP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컴퓨터8번에 해당되는 웹 서버에 접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가 오픈 튜토리얼스 OIG에 접속하려고 할 때 역시 DNS에게 문의를 할 때 이번에는 컴퓨터1의 IP를 알려주면 이 사용자는 바로 이 컴퓨터1에 해당되는 웹 서버에 접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는 걸 통해서 부하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IP를 DNS가 알려줘서 각기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을 DNS의 라운드 로빈 방식을 통한 부하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이 라운드 로빈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로드 밸런서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로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고 밸런서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균형을 잡아주는 부하를 분산해주는 분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이러한 것들을 로드 밸런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 로드 밸런서도 어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어디에 접속하냐면 바로 이 로드 밸런서의 IP에 모든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진입점이 되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가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는 많은 대량의 접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그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의 접속은 컴퓨터 8번으로 보내고 어떤 사용자의 접속은 컴퓨터 1번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바로 로드 밸런서라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장점은 이 로드 밸런서가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바쁜지 한가한지에 따라서 트래픽을 적당하게 분산을 해주는 거죠. 또는 웹서버가 죽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죽은 쪽으로는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주는 그런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게 바로 로드 밸런서라는 거예요. 좀 더 지능적인 부하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규모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인프라 레벨에서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짚어봤는데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기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트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가상화 그리고 종량제 라는 것이고 이 가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적 가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효과는 필요한 때에 자신이 필요한 컴퓨터를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접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상화 쪽 클라우드 컴퓨팅 쪽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에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이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들의 이 컴퓨터들의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CPU 점유율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전체의 CPU 점유율의 평균이 예를 들면 80% 이상인 상태가 10분 동안 지속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자동으로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에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는 새로 추가된 저 컴퓨터 쪽으로 트래픽을 분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컴퓨터에 걸려 있었던 부하가 떨어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부하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80% 이상이다. 그러면 또 자동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트래픽들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CPU 점유율이 떨어진다. CPU 점유율이 20% 이하로 5분 동안 지속되면 여기에 만들어진 컴퓨터를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요금을 절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자동화 해준다. 라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면 규모가 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아니고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즉 트래픽이 적어짐에 따라서 규모를 다운사이징해서 규모를 더 작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도 어찌보면 스케일러빌리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편의점이나 동네에 있는 슈퍼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 할인마트는 본질적으로 둘 다 유통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형 할인마트는 물건값도 싸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걸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걔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대형 할인마트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주차하는 법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반품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카트 사용하는 방법 캐비넷 사용하는 방법 오만가지 방법들 우리가 다 익혀서 그 체계를 준수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 컴퓨팅도 비슷합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강력하지만 그 강력한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작업들 옛날에는 여러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협업 덕분에 개발자가 직접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를 이제는 협업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html이 어떻게 복잡한 웹이 되는가 그리고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대의 컴퓨터가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이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복잡한 인프라가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씨앗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만이 남아있는 아주 간단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씨앗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본질을 응시하면서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해보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잘하는 사람 그것을 잘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걸 잘해내실 수 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출발한 이 오픈튜토리얼스 OIG라는 이 사이트의 예제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오픈튜토리얼스와 같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오픈튜토리얼스랑은 전혀 다른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기반이 되는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를 조금 더 아는 상태로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한테는 참 보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걸 배우시고 또 많은 걸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도 저 역시도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얻은 것들은 아마 이 생활코딩이나 또는 이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에 차곡차곡 반영되고 있을 거니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종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도 좀 해주시면서 계속 인연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무언가 이른 성취가 있다면 이 수업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좀 섭섭해요. 예. 하지만 또 우리가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또 우리 인생은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수업에 관객이 되어주신 점 너무나 고맙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았고 또 축하드리고요. 또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선물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